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충돌 양비론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공병호TV에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70%에서 60% 정도는 여전히 2천명 의과대학 정원에 찬성을 합니다. 그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다수가 오를 수 있지만 틀릴 경우도 많고 의로는 특히 전문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소수의견에 이런 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견에. 제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이야기합니다. 60에 70%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사수 증가시켜가지고 공검 드러나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띵호와 이 판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수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고 소수의견을 소개 안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소수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무지막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냐. 현재처럼 낮은 수가에 진로 횟수가 많은 사회에서 의사수를 여러분한테 매년 2천 명씩에 한 만 명 정도 늘려놓으면 의료비가 폭증을 할 겁니다. 왜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여러분들 결정하는 특별한 서비스인 겁니다. 그리고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추진했던 의학과대학 정원 2천 명 매년 증가라는 것은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인력의 이름 확보라든지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바이탈학과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핀셋 여러분들 뽑듯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사람을 늘려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의과대학 교수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자주 다루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런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책이고 다른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은 까라면 까가 이런 사회가 아닌 겁니다. 정책 위반자가 과학적 근거를 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어난 겁니다. 공병호 박사님 자제분이 의사라는 분이 있던데요. 의사 없어요. 수준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들 많이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생들 할 겁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생을 좀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론을 펼치게 되면 그 집에 의사 딸 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 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못 알아듣느냐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의사 의사들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형님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거짓말들을 말을 잘 지어내는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 천명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후원금을 받아서 무슨 집을 샀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벌받을 인간들인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고 위정 사기 거짓 조작 사기 거짓 조작 무고 위정 에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챙겨 먹었으면 또 그대로 살다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수준이란 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참 정권이 박탈당하다 찍소리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나라가 망가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의사 의정 분쟁을 보면 대한민국 바다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선거 보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바닥을 한 번 봤고 그다음에 여러분 의정 충돌 보면서 여러분들 바닥을 또 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전제 조건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60 70% 정도는 윤 정부의 의료 정책을 찬성하니까 모든 언론들 다 찬성하는 거니까 세상에 찬성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반대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 여기에 오늘 동아일보의 이진영 논설위원이 글을 참 이렇게 뭐죠 눈치를 보면 쓴 겁니다. 그래도 애서 균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진영 논설위원 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양비론으로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비윤리적 의사 파업 정부는 책임 없나 그러니까 참 이진영 논설위원도 힘든 겁니다. 의료계를 비교적 좀 잘 아시는 그런 논설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는 책임 없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돌팔매가 이러면 날라오고 그다음에 또 회사 편집실을 통해서 이러면 또 압력이 들어오고 할 테니까 양비론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정론을 쓰기가 언론사에 계신 분도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의사 신뢰도가 높은 사이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파업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의사 파업이 좀 비윤리적이다. 그런데 비윤리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숙가결정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정부가 지고 있으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양비론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숨기면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 부분에 대단히 고심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 배출이 안 되고 유급이 되고 3천명이 배우던 의대교실에 유급시험까지 합쳐지게 되면 7천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렇게 이제 국회의사 출신들이 좀 나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 이 댓글들, 댓글들 101개가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기고가 가운데서 101개 정도가 실렸으면 굉장히 많이 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국민들 77%가 의사들, 의사들이 반대한다. 대다수가 여러분들 반대하면 당신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그 소위 정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은 의료계획이 아니고 의료계약입니다. 왜? 근거 없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대중들은 자세한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 공급 늘리게 되면 공급이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 공급이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을 하는 겁니다. 의료비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정책 목표에 있던 필수 의료가에 대한 인력이 공급되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이 논설비원의 글에 대해서 이분의 글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101개를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소수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 이야기죠. 소수 중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의 의로 대란을 일으킨 것은 정부입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의대의 정원 65%를 한 해에 정원하여 의대 교육을 숙밭으로 만들고 전공의들을 사직하게 만들고 대학병원을 문 닫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주장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한글을 쓰지만 이 의문을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 한국방이라는 분이 쓴 이 문장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때그대로 여러분들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왁왁 거리는 건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의뢰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고 고칠 생각 없이 고집과 불통, 협박과 강제로 일관하고 있으니 사퇴의 길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정부의 명부는 이미 거짓심이 증명됐습니다. 이게 틀린 주장입니까? 이게 틀린 주장이 아니고 옳은 주장인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천 명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통령 주장의 말짱 여러분은 뭡니까? 예,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인력을 다 도망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언어 자체도 그렇지만 대충 묻어 가지고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지만 좀 따져봐라 이야기죠. 당신들하고 당신 자식들이 앞으로 의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여러분들 서비스 질이 저하될 문제인데 뭘 이렇게 하면 우 가면서 뭡니까? 딸기인지 개딸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뭘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야기죠. 이분 한국방이야기라는 분이 이 문장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2천 명 여러분 협의에서 조정하고 본인들 사법 책임을 묻는 철회 대신 취소를 해주면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 책임자들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될 겁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대한민국 그 어느 칼럼니스트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간단 명료하게 현재 문제의 책임 소재와 해법을 다 제시한 것이 이 여러분들 댓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객들은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들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 여러분들 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여러분들 댓글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킨 건 정부인 겁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의대 정원 65%를 한 해에 정원하여 의대 교육을 숙밭으로 만들고 전공의들을 사직하게 만들고 대학병원을 문당하게 만든 겁니다.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때려입니까 2천 명에서 3명도 못 줄이겠다 진짜 여러분들 딴 거 말고 병원마다 이것만 붙여놔도 이게 문제를 잘 지적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무가 옳은 거 왜 문제지 아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까지 왜 저렇게 휴진하겠다고 하지 아니 서울대 의대 교수는 왜 휴진하겠다고 하지 저 사람들 다 미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정도의 생각도 못하냐 이야기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여기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수의 이름들 반대된 이야기를 소개하니까 욕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름들 뭐죠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바보스러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멀쩡한 의료체계를 완전히 뭡니까 뒤엎어버리는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죠. 노원아빠란 분이 의료계를 좀 아시는 분간데요. 인기 진료과는 몰라도 아무리 정부가 달래고 협박하더라도 바이탈학과 필수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외쳐도 안 들어옵니다. 필수과를 가르칠 의사가 남아 있을지부터 고민해 봅시다. 부디 현실 파악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분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돌아와라 전공이 돌아와라 전공이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을 이렇게 외치시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30년 동안 다루던 초급 검사들하고 다릅니다. 의사들은 비교적 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본인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아침에 여러분 6시부터 출근해서 대부분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장외과 신장외과 다 한 분이 신장외과는 6시부터 출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다음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장외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필수과는 다 6시 출근입니다. 이번에 너무 여러분들 지지분하게 일을 한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대부분 뭡니까 대학병원을 신세를 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친인척이나 부모나 아이들 때문에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금수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것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분야들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참조해서 여러분들 정책이라도 짜고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뭔 국민 이름 들고 일어나서 도둑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저는 이번에 한국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바닥을 본 겁니다. 저는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그때 본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아 이게 후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아직도 살아남아서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필수과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를 없앤다는 여론을 등에 얻고 황금알을 났던 거이의 배를 갈랐는데 이제 와서 거이 보고 너는 비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거이 욕을 아무리 이야기해 더 이상 황금알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그동안 황금알이라고 치켜세우던 K의료를 위해서 피눈물을 갈아넣던 전공의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가서 사단이 난 겁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비치고 의사로 존경까지 바라진 않아도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쓰름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3배 더 내시거나 민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식인들도 대중에게 여러분들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클릭스도 늘어나고 칭송도 받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한국의 여론들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대중에게 아부하는 속성이 아주 강합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여러분들 솔깃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성정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부정선거도 여러분들 질책을 했고 의사 문제를 질책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부를 안 하니까 아부하고 는 못 살겠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그냥 꺼낸 겁니다. 죽인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아직은 못 깨우칠 겁니다. 이제 수술 일정 지연이 되고 몇 개월 몇 년 정도 미루 지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의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정부는 선동을 하고 언론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지렁의 국민들은 댓글은 그저 의사들 욕만 하고 악마처럼 바라봅니다. 돈만 알고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약 50시에 넘은 의사들 이제 돈을 벌 만큼 벌고 밥그릇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란 눈 감고 귀 닫습니다. 정부가 무슨 잘못했는지 귀찮아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과 민도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많이 떠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한국사회의 민낯을 착하게 안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고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 다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선거를 다루면서 한 번 그냥 정확하게 한 번 더 진단했고 이번 일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름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론에서. 멀쩡한 의료계를 이렇게 만든 정부가 모든 책임은 시작입니다. 의사들 파업은 지엽적인 결과에 지났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정부고 정부가 해결도 못하면서 계속 강행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사태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서 강행만 할 게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는 교육 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해버리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의대생들이 복학에서 공부 안 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고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러면 55%가 휴진을 하겠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연세대학교 이러면 의과대학 교수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회 속에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누구도 뭡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식자청에서. 투표함 속에 이러면 어마어마한 이름들 뭡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이러면 산더미처럼 나왔는데 아무도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부가 뭡니까? 다 조작인데 아무도 그 문제일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정상입니까? 나라는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여름에 이러면 의사들이 진로 여름 거부하고 18일 여름 땅바닥에 이러면 앉아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 났어요. 그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는지 왜 저렇게 목을 매는지를 누구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이러면 부정 투표지가 어마어마하게 차였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 한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믿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장 찬 놈마다 이러면 들어오게 되면 온 세상을 다 뒤집을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뭐가 앞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완장만 차면 뭡니까? 자기 이러분들 왕이나 되듯이 뭡니까? 그냥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이러분들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올 때마다 이러분들 하나씩 그냥 나라를 망치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러분들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애들이 장가 시집 가서 애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멍청이들이 아니고 이러면 다 보이는데 앞날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딱 숙이고 있죠. 그냥 대세 편성해가지고 한쪽 때리는 일에 다 이러면 동참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한 해의 의사정원 입에 한다는 정책을 내어놓으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 70% 사람이 윤 정부를 옹호하고 의사를 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후기 조선 사람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럼 후기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면 그 수준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이용해서 정권 위기를 타개하는 비열한 작체를 보인 정부지 묵묵히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지료에 매진하고 있었던 의사들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열한 여론전을 중지하고 한국 의료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 의사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게 틀린 말이 있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언론 사람들은 공작에도 능하고 조작에도 능한 겁니다. 여론 조작도 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홍보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어떻게 띄우는지 잘 아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걸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의사들 삶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체바퀴 돌듯이 이러면 그렇게 살아보라고 해도 이러면 다 못 살 겁니다. 개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도 좁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출근해서 이러면 다 진로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홍보전에 밀린다. 당연히 홍보전에 밀리죠. 정부는 예산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공작이라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다 포진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이러면 그렇게 정치공작을 하며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러면 선동하는 데 익숙합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뭘 알겠습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선동선자도 모를 겁니다. 검사들이 선동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한 방 터뜨리게 되면 이번에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익숙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야 여러분들 그게 주전공이겠죠.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의사들이 이러면 의대 교수들이 저렇게 낳았으면 왜 저분들이 저런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거를 전부를 매도하고 진짜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그냥 조선 사람들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돼. 조선 사람들. 내 눈에는 조선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갔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